반찬 일정 가려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왜 잔고식으로 안하고 냄비가 왜이렇게 커? 아 그거 고향사람이라고 아 그런거에요? 고향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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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전골 냄비도 큽니다 야 이거 참 나 진짜 이장님이 있잖니 어 이장이래 지금도 이장님이요? 고식으로 지금 이장이요 고식으로 이장 아까 면제 요약했더니 이장님은 어떤일이라고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이고 아이고 상세가 없네 미역도 많아 그러면 교식이 아니면 매아 전문으로 교식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 저 매아하고 사이가 안좋아 안좋아? 어 바글바글바글 반찬이 요렇게 많아요 감자 감자 인사만 하는지 인사만 하는지 인사만 고구마순인가 오이김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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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나물 무생채 끝난다 고기 고기는 고기인데 고기 고기 포장 대장 бу니 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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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정이 안 오면 되나? 고춧가루 고춧가루 황금 고춧가루 돼지고기 넣으면 맛없어요 전지살 전지살은 왜 쪼가리 입으면 골랐죠 두부찌개는 그냥 두부찌개로 먹어야죠 아이고 저가 뚝방으로 놀아서 이래요 너 언니 다 먹은 거 참 다리는데 그 배타거리로 해서 강으로 해서 뚝방으로 해서 집으로 가 시켜먹고 뭐 이런 거 다 한건 이 얘기를 아닌가고 옛날 얘기를 하는 옛날에 뭐 여기 갓도 썰어 있고 여기 갓도 썰어 있고 어디야? 저기 있고 아이고 너 밟은 데 있었지요 응 용천지서 용천지서에서 충격이 하나 파견 나와 있었어요 응 방에 소수도 있었고 네 아 지금 보건소도 안 되고 밑에 있어 아 소수도 어디로 어디에 있어 너 밑에 있었는데 내가 그 총을 80장으로 훔쳐가지고 손생이가 손생이가 건네가 안 되는 제 막내 짭세가 여와 있다가 아는 또 막내가 오면 가고 여기 있다 짭세 나고 또 그 막내가 오는 거야 아는 또 한 번 먹어줄 때 난 또 짭세 했어 네? 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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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우리 주로 추억도 다닐 때 추억도 다닐 때 그 저 동대리에서 용춘 넘었는데 범벙제라고 있거든요 범벙이라고 거기다가 재무 씨가 불렀어요 근데 아가씨가 26살 먹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용춘 남았대 그래서 다채가 용으로 가가지고 26살 먹었는데 처음으로 용으로 가봐요 그래서 막내가 안사맞은 군룡입니다 그때 군룡이 아니라 비장일 거야 그럼요 이 비장일 거야 군룡만 해도 여기 군방 또 추억이야 시인님이 왕이셨다니까 지금 길 지나가야 된다 아마도 용으로 쉽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뭐여서 대부분 얼마인데 가야지 독하러 막내가 독하러 독하는 모습이 그 다리들 있잖아 아이고 고기 근란 구조룡 allez 내 나 야 이거 이거 극룡이 다 나 그러다 뭐 아, 미국도 사과 좋아서 하지. 사과 한쪽 사살이 안 맞아. 이 신랑이 의봉에서 마음씨 좋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다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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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기도자. 형의 애자이고. 영춘명 기도자. 형의 애자이고. 이성주 형. 형이라고요? 아춤형. 아춤형. 이성주. 형은 건강은 어때요? 이거 안 좋지. 이성주 형은 건강이잖아. 이거. 어, 내가 어리지. 형은 영어와서 막노리도 하고. 어? 나랑 돼지떼. 왜지? 난 더 먹었지. 네, 돼지떼? 전찰미가. 전찰미. 찰미. 전찰미야. 왜? 영어와서 막노리도 와 버리고. 그러니까. 월급 많이 해놨어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어떻게 영수사람하고 그래. 아니, 영수사람하고 같이 가르소. 영수사람이. 영아주 뭐예요, 영아주. 하하하하. 네. 당연히 이장대 회장하고 같이 가르소. 네. 그, 이제 이성이. 그, 4층 동생이 되지 않나? 그, 그 암이 걸렸다. 뭔 암이 걸렸어? 뭔 암이 걸렸어? 네. 아, 뭐. 뭔 암인데? 회장. 아, 회장? 회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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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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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예요. 처음부터 선거. 방울 날 하다가. 그래서 못 맡았대. 내가 그, 저 그 한 go에 그. 그것 때문에 내가 대장애. 우리 오빠랑 잘 알잖아요 또. 아, 알잖아. 오빠 그 대관이 지친 거 했잖아요. 돈을 다, 그렇게 해. 저. 옛날에. 옛날에. 아, 아. 뜯고 다시 지금 지은 거잖아요. 그, 나, 나. 나이 되시는 분이요? 오빠요? 아니, 요거에요. 호시부릴드 사는. 옛날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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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학이? 진학이, 오빠랑. 아, 친오빠랑. 오빠가 거친 며칠 짓자고. 응, 응, 응. 아, 잘하시네. 오진학이 나이가 때문에 뭐, 또, 75, 70만 며칠. 오빠가 돌봐봐, 끌끌끌끌끌하잖아. 야, 진학. 오빠는 진학. 이거 진학. 우리 집에 그 새로 오시는 분. 아, 난 이름을. 뭘 하래요? 한. 뭘 하래요? 지금요? 국이나. 한. 나의 준비. 아, 옛날에. 지금. 아, 잘한다? 김채, 김채 어디? 응, 나한테 김채 어디? 잘, 잘해요? 응, 잘해. 여기서는 인정 못 받아? 야, 야, 아, 야. 아,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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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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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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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먹나? 다 떨어졌어. 반찬이 우리 여기는 저희 손님이 오잖아요 아 그렇지 오늘따로 또 가지도 조금 먹고 다 조금씩 해야지 강자들 요샌 손님이 또 축제되니까 내일도 또 하더라구 주소 씻고 이런 뭐 남은 소중독들이 오늘 몇 달 한 데가? 한 번 있습니다. 오늘? 고생회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통찬리 고항 동갑은? 나? 다른 거 같이 있어요 오 소티에요 소티에요 오빠가 소티는 몇일이야? 76 소티에요 소티 형님이 75이래요? 그럼 저기가 저저저저저저 조성독씨가 제일 간단한 짠시고 그 다음에 박상교 형님 조성독씨도 마우는 거 같고 자유전생 홍삼께 나는 뒷떡해 그래가지고 뭐가 헷갈리게 하는 거 같고 으하하하 다른게는 개띠에요 조성독씨가 양경이 한 살 정도가 한 살 후에 포티 구아왔냐고 다른 데에 다른 찌개가 이런 판씨도 안 한 거야 왜 그러냐면 많이 잡수는 분은 더디르고 저기 잡수는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은 딱 꾸준하게 그래야 돼서 나 먹으면 아깝잖아 근데 아까 그 집 사 먹은 누구 3매는 먹어? 3매인데요? 어디서 잡수는데? 누구나 눈물 뭐 두부집이 어디서 해? 두부집이 아니고 두부집에 눈물식당 눈물식당에서 두부 사서 하겠지? 아니 그럼 사서 하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집에서 핸드부가 어디에 있나? 아이고 근데 왜 그런 말을 자꾸 씹어요? 아니 너는 나이 어린데 그러면 내가 나 그래도 7,7이 다 돼가는데 아무리 7,7이 다 돼가 오면 오빠면 오빠랑 오빠랑 이번엔 니 개끼면 두 살 더 먹었는데 두 살 더 먹었는데 나는 구인인데 고향 고향 고생이잖아 고향 고향 사랑 많이 내요 왜 그래? 진짜 고향도 안 해왔어 고향도 아니고 고향이고요 아은 왓석이면 김샤카씔이면 고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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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은 우리 모형 التي 남의 자네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잖아. 그건 어머니가 태어났잖아. 과춘씨라고 과춘씨라고 그 영수희 집 알지 영수희네 집에 우리가 어머니가 살다가 집을 살았어. 그 집이 우리 연아집이야. 영수희 기억자집이지. 영수희 그 집이 우리 엄마가 태어났어. 나이들 듣고 나이가 어린 애가 애들 보고 애들 보고 사장님한테 틀린 말씀은 아니네. 뭐 틀린 말 김사까짐 같은 고양이지. 아무 고양이라도 말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들 보고도 항상 말을 보고도 말을 얘기하는데 요새 개한테서 반발하다가 그 선거에 나오면 개 보고 있어요. 선거에 나오면 개 보고 있어요. 아이고 개같아 안생겼다고 진한 입에 은혜 보고 있는 사람은 그런 뜻이 있나 진한을 비내자는 뜻이 그렇죠? 네. 바닥을 쓰레기 따라서. 야아 그래도 예민 중대장 땅이. 야아 잘 나와라. 이거 상큼하겠다. 네. 이거 이따 밥 한 개 더 먹어라. 응. 줄에서 많이 먹더만 죽어줘서. 손 문은 골칩을 싸라. 네? 문의 손 문은 골칩을 싸라. 집에서 밥 많이 먹더만. 문의 복무. 또 먹어 이거. 자동자 문의 연합회장이라고. 돼. 돼. 줄 때 줄 때 먹어. 한 개씩만 먹자. 야아 한 개 다 가져가. 네. 한 개씩만 먹자. 네 개 남아. 한 개가 아깝잖아. 그런데 다른 데는 다시 10대에 막 이런 게 없는데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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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하동면 두 명으로 계장이더라구요 요번에 아니 요번에 3도 적경 노래했잖아요 난 말 이해했잖아 연애해서 난 김찜 계속 뺐다 예비 좀 구장하자 얼마씩 더 이상 먹다 어쨌든 오토바이 씻을 때 어깨에다 진리고 그 재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오토바이 미국에 있는 거야 그 양반 아버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 어저께 그 저기 배양사고 그 제가 오토바이 구식당에 미국 그런지도 못해 어이구야 너무 완전 장수네요 오토바이 장수야 그 시즌 날아갖고 그 시즌 날아갖고 지다가 고맙 고맙 아니 그 첫번째 먹어도 될꺼야 나도 그렇네 그니까 내게 우리 입맛이 나갔을때 내게 씹을먹고 그냥 덥은 미칠래 뜯었을끼야 너는 미국에도 나쁜다 뜯었을끼야 미칠래 왜 안했을끼야 이비도 안타요 그 시즌 날아갖고 그때 밥 많이 먹어 이 쟤가 말여서 밥을 먹고 밥 몇몇고 먹었어 이 갈비게를 밥을 해서 마중해 주고 갈비게를 아니 이 길로가면 어디로 가요 그치 다진산 중속자에서 승기하고 사이 준산 냥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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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지금도 뭐 제가 어디든지 가 아 어차피 가가지고 영지 쪽으로 간다 저걸로 가 의포로 나가서 우리 덜벌 빠져라 아니 아니 이거 말인지 여기만요 직장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거기 가면 구석으로 가고 품기로 가고 아 여기도 맨 이게 꽃이 쟤 가는거잖아 저 꽃이 쟤 가는거잖아 저 꽃이 쟤 가는거니까 그 터널에서 보는거잖아 나 이거 닦으랴 나와요? 어 닦으랴 어 닦으랴 생활정토널이 여기가 이제 마랑이 좋은데 마랑 마랑이 좋은데 이거 왜 그러니까 마랑이 좋은데 마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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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올라갈 때 이따가 넘어갈 때 거다도 안좋더만 이따가 이따가 아니야 이따는 이제 꽃이 쟤가 진짜 왜 그러냐면 저처럼 마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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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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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영 제 침짜 영 제 침짜 저 아까 이름은 고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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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침짜 영 몇몇에 아 자기에 eld 아 그러면서 chegou 개선으로 돌아가니까 훨씬 숙여있어요 매울땀 단백질까? 뭐 세부 단백질까? 이제 매울땀 낫기는 중인데 단백질까? 요거는 단백질까? 요거는 단백질까? 단백질까? 뭐를 떴때문에 뭐를 떴때문에 뭐 야 우리가 니, 뇌, 희주의, 이성주의, 문규, 매울땀, 카드를 시작했다고 카드를 얘기하는데 형님, 나 혼자 갖다 놓은 카드예요 그래, 그래, 다 고생했어 그래 하는데 카드라도 하나하나 다 빠져가고 문규하고 매울땀 나면 3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까? 다 빠져가고 근데 그거 하면 단백질까? 그 날 쪼갖고 그런데 단백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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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인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영택이 온갖이 영택이 형 때문에 단백질까? 영택이 형 때문에 단백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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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병이 단백질까? 응 안 되겠다 그런 얘기하다고 단백질까? 남백질까? 단백질까? 아, 이거 한 번 거든지 단백질까? 단백질까? 응 내가 오늘 버텨 끊는 애 단백질까? 근데 어떻게? 말 한마디 좀 해가지고 단백질까? 자꾸네 와 와 진짜 엄청 먹네 야 여름 100컵띵 안 먹었네 야 근데 이게 맛있어서 두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아니 이게 그 뭐요? 두부가 얼마나 맛있는지 다 썼어요 두부 다 썼어요 두부 다 썼어요 두부 다 썼어요 두부 다 썼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